지보겔런에 맞추기 실패 제가 오늘 4시간을 운전을 하는데 4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버지니아에서 출발해서 버지니아에 도착합니다 신사분께서 운전 중이신 1964년 발리 네이비슨 형님들 아 멋지게 같이 간다이 와플 앤 쥬틴 탱크박물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USARM이 딱 붙어있는데 M75라고 써있네요 영화같은 곳에 보면 자주 나오는 크기가 이 정도구나 크다 아니 이거 확대시킨 거 아니야? 제가 확대시킨 거죠? 네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큰데? 노스와 사우스 코리아 같이 있네요 1952년 인코리아 음 이렇게 돌아보면서 맘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구입이 가능하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에 맞는 완전 빈티지샵인데? 중간중간에 이런 현대 아이템 비디오 테이프 아 토이스토리다 아 보디바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참수된 머리들 웬 농담이고 마네킹 1963년도 복스바겐 비글이라 왔는데 이게 어딜 봐서 비글이야 와 내 차 진짜 이쁘긴 하네 비글이 아니라 비틀 파는 거네요 9,000달러 아 저 오토바이가 1947년도 와 오토바이라고 하고 어 진짠가? 저기 드레스가 에바 브라운 히틀러 부인 거라고 돼있는데 진짠가? 뭐 한두잠쯤이야 그치 충분히 있을 수 있지 68년 코브라 공격 헬기 드리프트는 진짜 우리가 아는 문장 드리프트 할 때 드리프트일까요? 놓친 부분이 있나? 우선 이쪽 말고도 반대방향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더 봐봅시다 바보였네요 등잔 밑이 어두웠다 들어온 길 바로 옆에 와 이쪽이 진짜네 어이씨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 크고 오람한 물건은 응? 상단부 동글동글 한개 러시아 군인은 각이 생명이지 라는 느낌에 딱딱 각 떨어지는게 독일이고 어 얘네 얘네 얘 보다가 얘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엽지? 아 아 그렇구만 진짜 탱크가 아니고 놀이동산에서 사용하던 테니스볼 쏘는 놀이기구 놀이기구라고 하네요 화염방사기의 날 9월 이런식으로 화염방사기를 직접 이렇게 시연 을 한 이벤트도 하거든요 요것도 몇달에 한번이라 운좋게 타이밍 맞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아 포신이 엄청 길어서 아 아 아 아 부품 하나하나가 아 아 요요 그 누가 낙서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당시 사용하던 군인들이 쓴 걸까요 1504 군인들이 썼을 것 같기도 하고 저 1504하고 뉴욕하고 같은 뭐 분필 같은 걸로 쓴 것 같은데 판매중 3만 달러 구동하나 구동하니까 파는 거겠죠 월탱 처음에 시작하면 지급되는 귀요미 탱크 군복들은 언제 봐도 멋있죠 룸메일 장군 사람은 발이 편안해야 몸이 편안하다 도착했는데 한번 가서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핫도그 팔고 있구요 핫도그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거 여기는 슬러시 팔고 있고 저거 그 아카츠키 라고 부르던가요 나루토 애니에 나오는 캐릭터들 망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베큐인데 냄새는 되게 달달하거든요 솜사탕 솜사탕 만들고 있구요 조금 더 돌아다녀 봅시다 꼬꼬맹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아주 열심히 놀아주고 계신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방 없이 어딜 가나 줄이에요 여기 디제이 있구요 자 우리 애기 신랑거 봐 지금 물어보니까 요 줄이 있죠 안에 지금 박물관 안에 불 꺼놓고 손전등 의지해가지고 안에 투어를 도는 프로그램 이벤트가 진행중인데 지금은 어른들 말고 아이들 아이들 입장시간이고 8시 15분부터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입장 가능한데 이건 무슨 줄이지?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줄 서 계신 분 몇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자기들도 모른대요 우선 사람들 엄청 줄 서 있으니까 자기도 줄 쓴 거라고 하는데 아마 글쎄 모르겠네 페이스페인팅 혹은 아이들 샵 뭐 이런게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만 애기 귀여워 감자가 다 나갔대서 어쩔 수 없이 타협안으로 햄버거 하나 핫도그 하나 했는데 음 좀 부실해요 열심히 밥 먹던 중 불쇼를 발견 한입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냥 대충 얼음에다가 별맛 안나는 색소? 그냥 뿌린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엄청 맛있는데 저작권에 당연히 짤리겠지만 몇초는 이 음악이 나오는데 어떻게 녹화 안하겠습니까 입구에 지금 가장 멋있는 애들을 전시해 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잘 모르는 동네 그것도 처음 온 첫날에는 밤늦게는 너무 돌아다니지 말자 지금 숙소고요 오늘 한 만보 정도 걸었는데 뉴욕에서 막 2만보 첫날에 걷고 다음날 2만보 걷고 한날보다 다리가 왠지 아픈게 4시간 운전한게 은근히 다리에 무리가 좀 갔나봐요 어디 뭐 나가지는 않고 그냥 집에 있고 첫째날 이렇게 마무리하고 첫째날 빠이 터링 두번째 확인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둘